안녕하세요 고생많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독사알 100을 감쪽같이 잡는 방법 묘수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쪽에 모양에서 수를 내야 되는데요. 이쪽은 안됩니다. 이쪽에 건들면 큰일 납니다. 여기 뻗어도요. 이거 단수 치면은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안됩니다. 이쪽에서 하면 안되구요. 자 그럼 이쪽에서 어떤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요런 수는 100이 당연히 이렇게 먹여칠것이구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3점이 잡히면 안됩니다. 여기 이으면 아무런 수가 없죠? 살았어요 100이. 그러면 요렇게 한칸 뛰는서 안되고 요런 수가 있긴 있는데요. 찌르면은 요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100이 먹여치든 그냥 단수 치는게 낫겠죠? 단수 치면 흙이 있지 않고 요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먹여치면 따는 모양하고 똑같죠? 그럼 따면은 요렇게 따서 단수 칠 때 여기 이으면 아 이건 폐락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폐없이 깔끔히 잡아야 됩니다. 그럼 뭔가가 여기서 뭔가 힌트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깔끔히 잡는 수는요. 지금 요렇게 됩니다. 아 요 수가 아주 100을 잡는 묘수가 됩니다. 100이 여기서 이런 수는 안됩니다. 단수 아무리 쳐도 수가 세수라 안되죠? 여기를 먼저 끊어도 마찬가지에요. 요렇게 연결만 하면은 한점이 수정전이 안됩니다. 안되죠? 그래서 100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여기를 건너붙여야 돼요. 이때 단수 치면은 여기 끊어야죠? 이때 따면은 아까하고 자 여기를 먼저 잇기 때문에 따도 따면은 감쪽같이 여기가 옥집이 됩니다. 그렇죠? 다시요. 뭐 피해갈 수 없는 길이죠?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은 이거 두 점 죽었다고 포기하시는데 자 요런 수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건너붙일 것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따고 여기는 뭐 안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수 치면 어차피 여기를 보강을 할 것이니까요. 이것 따면 요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키워서 요런 모양으로 죽이는 수가 묘수가 되겠습니다. 이 백을 잡는 묘수요. 요런 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화할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